1. 고목나무 총각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뗄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겨울에 떼려고 해놓은 나무는 벌써 동이 나고 헛간에 검불까지 싹싹 긁어떼고 없으니 참말로 큰일이었지요. 밖은 너무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방 안에도 고두름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할 수 없다.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라도 베어버리는 수밖에 몇 사람이 톱과 도끼를 들고 동네 어귀로 나갔어요. 마음먹기까지가 힘들지 한 번 마음먹으면 한시가 급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백년도 넘게 동네 어귀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베려고 말이에요. 그때 한 동네 사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큰일 났다 싶었지요. 말려야 해. 암 말려야지.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살아있는 나무를 베다니. 차라리 우리 집 행랑체를 뜯어내시오. 그걸로 불을 떼면 이번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오. 한사코 말리는 할아버지 말씀을 거욕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되돌아갔어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 내 행랑체의 기둥이며 대들보며 석가래 따위를 뜯어내어서 조금씩 나눠가졌어요. 할아버지의 행랑체에서 뜯어낸 나무를 떼면서 사람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버텼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강남 갔던 제비가 날아오고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봄이 되었어요. 겨울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했지요. 이제 할아버지네도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질 않았답니다. 어휴, 머슴도 없이 두 늙은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꼬. 지난 겨울에 행랑체를 뜯어서 뗄감으로 모두 써버렸으니 머슴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웬 젊은이가 할아버지네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종각은 위시오. 누군데 우리 집 마당을 쓸고 있는 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할아버지 댁에서 머슴을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내져왔어요. 아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행랑체가 없다오. 종각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소. 그러자 종각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아침에 일찍 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다면 세경을 얼마나 쳐줄까? 그런데 총각은 한사코 세경을 받지 않겠대요. 일을 잘 할 줄 몰라서 일을 배우러 왔다고 말이에요. 때에 먹여주기만 하면 세경을 따로 안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다음 날부터 총각은 먼동이 트기 전에 와서 쇠죽 쓰고, 마당 쓸고, 밭 갈고, 논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힘이 좋고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훨씬 먼저 모짜리를 만들고 밭을 갈아 씨도 뿌렸지요. 하루는 모짜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기에 나가보니까 아, 글쎄 찬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가에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이보게, 자고로 모짜리는 양지 쪽 물이 따뜻한 곳에 만들어야 모가 잘 자란다네. 좋은 자리 다 놔두고 왜 하필 그 자리인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무라자 예, 하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속는 셈치고 이번 일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모짜리를 만들어 별을 심었는데 참 큰일이 났어요. 당최 비가 오지 않는 거였지요. 구름이 모여들만 하면 선들선들 바람이 불어 다 몰아내고 모여들만 하면 또 몰아내고 동네 모짜리는 하나씩 둘씩 말라가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요. 모두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요. 모 심을 때는 다 되어가는데 심을 모가 없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네 모짜리에는 모가 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샘물이 폼폼 솟아나는 자리에 모짜리를 만들었으니 물이 모자랄 리도 없었으니까요. 또 남들보다 모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 심을 때에 맞춰 모가 아주 잘 되었지요.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 해에 동네 농사가 다 잘 되었답니다. 가을이 왔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추수를 했지요. 모 심을 때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할아버지네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 경사가 났다며 한데 모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답니다. 가을이 되어 곡식이 다 이어가자 총각은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아침이면 먼동이 트기 전에 오고 해가 넘어가도 늦게까지 일을 했지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추수가 다 끝났는데도 총각은 잠시도 쉬지를 않았어요. 지난 겨울에 헐어낸 핵랑체를 짓느라고 말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기둥을 세우고 대둘보를 올리고 석가래를 얹었지요. 총각은 핵랑체를 다 지어놓더니 떠날 채비를 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총각이 문을 나서자 할아버지는 얼른 붙잡았어요. 안되네. 그냥 보낼 수는 없네. 우리가 자네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어떻게든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아닙니다.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각은 넙죽저를 하고는 훌훌 떠나갔어요. 여보게! 여보게!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총각이 어디로 가나 하고 몰래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동네 억이 고목나무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던 것이었지요.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가끔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옛날에 감씨 성을 가진 사람과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답니다. 또한 재물도 많아서 서로 이대감, 간대감 하면서 부자로 잘 살았어요. 내가 못 살게 되면 내가 도와주고 만일 내가 못 살게 되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도 우정이 변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 감대감은 마을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감대감이 이사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대감은 그만 어찌어찌하다 재산을 몽땅 날린 후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대감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 때마다 물만 한솥 붓고 펄펄 끓여서 끓는 물을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니 기운이 빠져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안되겠소. 이렇게 있다가 온 식구가 몽땅 굶어 죽고 말 것이요. 내일은 내가 감대감 집에 갈 테니 두루마기를 깨끗이 손질해 놓으시오. 어릴 때부터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 나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태 줄 것이요. 이대감은 부인에게 그렇게 일렀어요. 이튿날 이대감은 떨어진 곳을 잘 키워서 잘 손질한 두루마기를 입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는데 앞에서 웬 사람이 말을 타고 흔들흔들 오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바로 친구 감대감이었어요. 어이 자네 어딜 가는가 이대감이 어안이 벙벙하여 미처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감대감이 먼저 물었어요. 내 자네 집에 가네 아니 우리 아들이 기별을 안 했던가 나는 이미 죽었네 그려 아니 뭐라고 자네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말을 타고 어딜 가는가 나야 우리 집에 가지 어딜 가겠나 그런데 자네는 도로 자네 집으로 가야 할 것일세 내가 이미 죽고 없으니 우리 집에 가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네 감대감의 말에 이대감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했어요. 내가 하도 아쉬워서 자네에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 가는 길인데 허 참 이대감의 말을 듣고 감대감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돈 한 뭉치를 던져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게 그러더니 감대감은 말방울을 울리며 사라졌어요. 이대감은 하루 이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대감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답니다. 감대감은 어느 외딴 골짜기를 한참이나 가더니 숲이 울창한 골짜기에서 말을 멈췄어요. 이대감이 눈을 비비고 보니 골짜기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여러 채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올려다보니 녹다란 대청에 감대감이 담뱃대를 입에 처음 물고 앉아있지 뭐예요. 자네 집에는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왜 따라왔는가. 감대감이 정색을 하고 이대감에게 물었지요. 내가 하도 이상하여 따라온 것이네. 그런데 이 집이 모두 자네 것인가. 그렇다네. 자네는 내 집에 머물지 말고 저 건너집에서 묵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얼른 떠나시게. 이대감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감대감의 말을 따라 다른 집에서 묵었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너 가서 황부자 아들놈을 좀 잡아오너라. 예 가만히 숨어서 보니 감대감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승사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감대감은 저승에서 왕이 된 것 같았지요. 시커먼 저승사자는 허리를 굽히더니 쏜살같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승사자가 열 대여살 보이는 아이 하나를 잡아왔답니다. 나리 황부자 아들놈을 잡아왔습니다. 이리 데려오너라. 아이를 데려오자 감대감은 무작정 두들겨 패라고 일렀어요. 저승사자는 아이를 다짜고짜 패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다 죽네 나 죽어 왜 그러십니까 아이가 소리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 죽을 때는 안 되었다만 니 아비의 죄가 워낙 커서 내 너를 죽여야 하겠다. 너는 삼대독자니 손이 끊기면 내 아비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냐. 감대감이 그렇게 말하자 저승사자는 아이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마구 두들겨 팼어요. 아이고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오 아이는 매를 못 이겨 데굴데굴 구르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지요. 이보게 감대감 감대감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저리 패는 겐가 그러면 차라리 나를 패게 응 나를 패 이대감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감대감에게 빌었어요. 안되네 저 아이 아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썩 비키게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면 아비를 데려다 팰 것이지 죄 없는 어린 것을 왜 패는 겐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때려주게 이대감은 무릎을 꿇고 친구에게 통사정을 하였어요. 흠 그럼 내가 자네 얼굴을 봐서 저 아이를 용서해주겠네. 여봐라 이 아이를 도로 데려다 주고 오너라. 저승사자는 아이를 들쳐 엎고 휭 하니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다시 돌아와 아래였어요. 황부자 집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그 모습을 본 이대감은 안심을 하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도 이상한 일을 보아서인지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요. 늘어지게 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커다란 바위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살펴보니 커다란 기와집은 간대 없고 깊은 산속에 이대감 혼자였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걸음통을 짊어진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여보시오.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오? 이 재를 하나 넘어가면 마을이 있소이다. 재를 하나 넘으니 과연 집들이 여러 채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대감은 배도 고프고 해서 마을의 큰 부잣집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장은 있는 개냐 이대감은 마침 지게를 지고 나서는 꼴모숨을 붙들고 물었지요. 주인 아른 웬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허허 누가 꼭두 새벽부터 나를 찾는단 말이냐. 주인은 이대감을 보자 말없이 방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아침상을 봐오라고 일렀지요. 잘 먹었구려. 주인장은 참 인심이 좋소. 하하 그런게 아니라 간밤에 우리 삼대독자 외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소. 그래서 내 오늘은 잔치를 하려하오. 주인의 말에 이대감은 문득 지피는 게 있었어요. 오호 그래요. 내 그 아이를 좀 만나보면 안 되겠소. 그러자 주인은 아들을 불렀어요. 방으로 들어온 아들은 제 아버지 옆에 앉은 이대감을 보더니 입을 쩍 벌렸답니다. 아버지 저 노인이 어젯밤에 나를 살려준 분이세요. 아들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죄다 아버지에게 말해주었지요. 아이고 노인장이 우리 삼대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셨구려. 은혜가 백골난망 이로이다. 얘야 어서 이분께 큰절 올리고 좋은 옷과 갓을 마련한 뒤 맛난 것 좀 내오너라. 주인은 야단 법석을 떨며 귀한 음식과 좋은 옷을 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대감과 의형제를 맺어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였어요. 며칠 동안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으려니 이대감은 굶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렸어요. 나는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소. 며칠 동안 좋은 대접 정말 고맙소이다. 아이고 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얼른 집에 가봐야 하오. 지금 우리 식구들은 물로 배를 채우고 있을게요. 아마 지금쯤 모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오. 아이고 형님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형님 몰래 일꾼을 시켜 쌀과 곡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허허허 이렇게 고마울 때가 형님이 못살고 내가 잘 살면 뭐합니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딱 나누어서 이대감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말에 태우고 하인을 딸려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이대감이 집에 도착하니 오막살이는 간데 없고 고래등 같은 기화집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지 가신 뒤에 왼 사람이 쌀과 곡식 돈을 갖다 주워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이대감은 싱긋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죽어서 까지 약속을 지킨 친구의 우정에 감사하면서 말이지요. 하늘 복숭아 따라간 총각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막같이 말할 적에 가재가 도랑치고 개미가 마당 쓸 적에 어느 산골에 가난한 총각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는 장에 갔더니 벼슬아치가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외치기를 우리 우리 임금님이 눈병이 눈이 멀게 되었다. 눈먼 대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니 누구든지 하늘 복숭아를 따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러 이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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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어요. 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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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라는 말에 이 총각이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밥을 많이 지어놓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하늘 복숭아 따로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밥 굶지 말고 고이 계세요 하셨지요. 그래 그래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갔다 오너라. 총각은 집을 나서서 정처도 없이 자꾸 갔지요.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하늘을 보고 그쪽으로 자꾸만 갔어요. 산 위에 하늘이 보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강 건너에 하늘이 보이면 강을 건너서 갔지요.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수풀산인데 우거진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대낮에도 밤중처럼 어두컴컴했어요. 쌀이 때로 초롱을 만들고 송진으로 불을 밝혀 앞을 보며 올라갔지요. 이래 만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한 칸 초가집에 푸른 옷을 입은 산의 아이가 있었어요. 얘야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가야 딸 수 있니? 이 산 너머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허리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또 올라갔지요. 그 산은 가시덤불 산인데 따가운 가시덤불이 빈틈없이 온 산을 메워서 뚫고 나갈 길이 없었어요. 나무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돌칼로 가시덤불을 쳐내어 길을 만들면서 올라갔지요. 두 일에 열 나흘 만에 꼭대기에 올라 보니 두 칸 초가집에 누른 옷을 입은 처녀가 있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가야 있나요? 이 산 넘어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구름이 산기슭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바위 산인데 온 산이 미끄러운 바위 투성이라서 잡을 곳도 없고 디딜 곳도 없었지요. 쇳돌을 삼천번 담금질해서 튼튼한 도끼를 만들어 바위에 자국을 내어 디디고 올라갔답니다. 새해 이래 스무 하루 만에 꼭대기에 올라 보니 색한 초가집에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어둠길 백미 가시밭길 천리 미끄럼길 말리 나는 새도 못 올라온다는 이곳에 사람이 오기는 처음일세 저 동굴로 들어가 아흔 아홉 걸음을 걷되 주춤되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한다면 하늘 복숭아를 볼 수 있을게야. 초가집 뒤에 동굴이 있기에 총각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캄캄해서 한치 앞이 안 보였지요. 눈을 딱 감고 아흔 아홉 걸음을 걸었어요. 주춤되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하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지요. 마지막 걸음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딴 세상이 나타났어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집도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한구루 있었지요. 총각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땄어요. 맨 처음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어머니 드리고 또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임금님 드리고 또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백성들 드리고 복숭아 세 개를 따서 품에 넣고 가던 길을 되짚어 돌아왔지요. 바위산에 이르니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따라 나서고 가시덤불 산에 이르니 누른 옷 입은 처녀가 따라 나서고 수풀 산에 이르니 푸른 옷 입은 산의 아이가 따라 나서서 네 사람이 함께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복숭아 한 개를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또 한 개를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먹고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멀던 눈이 밝아졌어요. 또 한 개를 잘게 썰어 온 나라 온 나라 백성들 중 눈머니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 먹고 눈이 번쩍번쩍 띄었어요. 산에서 온 세 사람은 모두 총각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처녀는 색시 삼고 산의 아이는 동생 삼아 살았지요. 그런데 하늘 복숭아 먹고 눈을 뜬 임금이 그만 욕심이 났어요. 무엇에 욕심이 났는고 하니 하늘에서 온 색시가 어찌나 이쁜지 빼앗아서 후궁을 삼고 싶었지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너 내일 나랑 장기를 한 판 두자. 나는 돈 만냥을 걸터이니 너는 내 색시를 걸거라.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하자. 임금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알았지요. 하늘 복숭아를 따고 돌아온 새신랑은 평생 장기라고는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금을 이기겠어요. 고운 색시만 빼앗기게 생겼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하늘에서 데려와 아버지 삼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 해서 색시를 읽게 됐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무 걱정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파리로 둔갑을 해서 장기판에 가 앉을 테니 장기를 둘 때 파리 앉는 곳에만 두라는 거였어요. 이튿날 임금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디서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서 자기 둘 차례만 되면 장기판 위에 폴짝폴짝 날아가 앉는 거예요. 그 파리 앉는 곳만 따라다니며 두었더니 보기 좋게 장기에서 이겼지요. 임금은 괜히 내기를 하자 했다가 돈 만냥만 날린 꼴이 됐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냥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너 나랑 내기 한 가지 더 하자. 내일까지 나는 소 만마리와 말 만마리를 마련할 테니 너는 소 구유 만개와 말 구유 만개를 만들어라. 이번에도 돈 만냥과 내 색시를 걸고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하자. 어떻게 또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이불을 뒤집어쓰고 끙끙 알았지요. 저쪽은 임금이니까 마소를 만마리든 십만마리든 식은죽 먹기로 마련할 테지만 자기는 무슨 수로 하룻밤 새 구유를 만개씩 이나 만들겠어요. 도무지 될 일이 아니었지요. 그걸 보고 동생이 물었어요. 하늘에서 데려와 동생삼은 사내아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 해서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 말래요. 대나무통 두 개를 주면서 한쪽에는 좁쌀을 가득 채우고 한쪽에는 기장쌀을 가득 채워 내일 임금 앞에서 쏘드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대나무통에 좁쌀과 기장쌀을 가득 채워서 그 이튿날 임금한테 가져갔지요. 임금 앞에서 대나무통에 든 것을 쏟았더니 와 이거 참 장관이네요. 좁쌀은 죄에다 소구유가 되고 기장쌀은 죄에다 말구유가 돼서 한 줄로 주르르 늘어섰거든요. 세어보니 딱 만개씩 이었어요. 이번에도 임금은 색시를 빼앗지 못했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내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 내일까지 나는 꽃병과 물병을 한 개씩 마련해 놓을 테니 너는 웃는 꽃과 말하는 물을 구해오너라. 만약 못 구해오면 내 색시를 대신 내놓아야 할 것이야. 집에 돌아와 또 이불을 뒤집어쓰고 끙끙 앓았어요. 세상 천지에 웃는 꽃이 어디 있고 말하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없는 걸 무슨 수로 구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색시가 물었지요.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 해서 당신을 잃게 됐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무 걱정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밤 자기가 살던 곳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색시는 집을 나갔는데 과연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꽃 한 송이와 물 한쪽 박을 구해왔어요. 남편이 한 달 만에 간 곳을 하룻밤 새 다녀온 거였어요. 그것을 들고 임금 앞에 갔지요. 먼저 꽃을 꽃병에 꽂았더니 금방 꽃송이가 소리를 내면서 웃었어요. 하하하 깔깔깔 하고 웃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쪽박에 든 물을 물병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말을 해요. 자꾸 자꾸 나간다 자꾸 자꾸 나간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참 그 말처럼 물이 끝도 없이 자꾸 자꾸 나왔어요. 조그마한 쪽박에서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는 물병에 차고 넘치고 방에 차고 넘치고 마루에도 차고 넘치고 사흘밤 사흘낮 동안 나와서 대거리 온통 물에 다 잠겼지요. 임금은 물에 빠져 죽고 대거리 있던 자리는 연못 이 됐답니다. 그리고 새신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하늘 복숭아를 따온 총각과 결혼한 색시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은 그 뒤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남이장군의 억울한 죽음 한 500년쯤 전에 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세고 용맹스러우며 지략이 뛰어나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를 지낸 사람이랍니다. 남이가 아직 어릴 적에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계집종이 무슨 조그마한 괴를 파란 보에 싸서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파란 보에는 하얗게 분을 바른 귀신이 붙어 있었답니다. 남이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어 그 계집종의 뒤를 따라갔지요. 종은 어떤 재상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곧 그 집에서는 우는 소리가 났답니다. 남이가 그 집 하인을 보고 어째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하인은 이 댁의 작은 따님이 갑자기 죽어서 운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남이는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그 죽은 딸이 살아날 터이니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지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문지기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안에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들어오게 했지요. 남이가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가 보니 보자기에 붙었던 분바른 귀신이 그 집 딸의 가슴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남이를 보자마자 뛰어서 달아났답니다. 가슴 위에 버티고 앉아있던 귀신이 사라지자 죽었던 딸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살아난 것을 보고 남이는 밖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딸은 또 죽고 말았어요. 남이가 다시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 귀신은 또 처녀의 가슴에 올라앉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남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귀신은 또 달아났답니다. 죽은 처녀는 다시 살아났고요. 남이는 저기 파란 보혜산 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어요. 처녀는 일갓집에서 보내온 홍시가 들어있다고 대답하고는 그 홍시를 먹고 갑자기 죽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남이는 그 파란 보에 요사스런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러니 다시는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약을 쓰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이 집은 권남이라고 하는 재상의 집이었답니다. 권남은 남이의 인물을 보고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남이의 사주를 점쳐보았답니다. 점쟁이는 남이가 크게 될 사람이지만 제명에 죽지 못할 팔자이니 사위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었답니다. 또 권대감은 자기의 딸을 점쳐봤더니 딸은 단명하여 남이보다 먼저 죽을 팔자였던 것이었지요. 권남은 남이를 사위 삼더라도 딸이 과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남이를 사위로 삼았답니다. 남이는 17살에 무과의 급제해 군인이 되었어요. 두만강 근처에 도사리고 있던 여진족이 이시예를 대장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남이는 나라의 명을 받고 이 여진족과 싸워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지요. 남이는 여진족을 치면서 시를 지었답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달아 없어지게 하고 두만강 물은 말한테 먹여 마르게 하리라. 사내가 나이 이십에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호세 사람들이 어찌 그를 대장부라 하겠는가. 이 신은 남이의 큰 포부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을푼 실합니다. 그런데 이 시 때문에 나미는 억울하게 죽게 되었어요. 나미를 소중한 장수로 여기던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예종대왕이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나미가 대궐을 지키고 있는데 하룻밤에는 해성이 나타나 대궐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나미는 해성이 나타나 떨어지는 것은 묵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나타나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하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평소부터 나미를 시기하던 유자광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자광은 바로 예종대왕에게 쫓아가서 나미가 임금을 거역하려 하고 있다고 고해받쳤답니다. 예종인금도 나미가 세조대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참이라 유자광의 말을 받아들여 이 기회에 그를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나미가 이 시의 난리 때 지은 시 가운데 남아이 십 미평국 사내대장부가 나이 이십에 나라를 편안케 하지 못하면 이란 구절을 남아이 십 미 득국 사내대장부가 나이 이십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라고 고쳐서 나미가 나라를 빼앗을 생각이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성이 나타났을 때 묵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은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이라고 죄목을 붙여서 나미를 죽여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나미 장군은 스물여덟 살에 간신들의 못된 시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캄캄한 영감과 새파란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지요. 바로 눈앞의 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캄캄한 영감 이라고들 불렀지요. 그러나 눈을 못 보는 사람은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해서 눈과 같이 보는 수가 있다고 하지요. 이 캄캄한 영감도 그랬습니다. 캄캄한 영감은 귀신을 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병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귀신의 짓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귀신을 보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드물었습니다. 늘 이 마을 저 마을 불려가서 귀신을 쫓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캄캄한 영감도 귀신을 보고 쫓아낼 수 있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답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사람들은 캄캄한 영감을 모셔 길을 나섰어요. 한참 고개를 넘어가는데 건너편에서 신행을 가는 신랑 신부 행렬이 오고 있었어요. 신행길 답게 신랑이며 가막 군들이 웃고 떠들고 요란하게 오고 있었지요. 좋은 때로다. 가마 타고 조랑 말 타고 가는 신행이 호죽 좋으련가. 캄캄한 영감은 자신의 신랑때를 생각하니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어요. 웃다보니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분명히 신행길 인데 이거 왠지 느낌이 다르군 웬일일까 캄캄한 영감은 정신을 모두 집중해서 조랑 말을 탄 신랑 가마를 탄 신부를 보았어요. 보았다기보다 집중해서 느낀 것이었지요. 그런데 신부의 가마 끝에 이상한 것이 움직였어요. 더욱 정신을 집중해서 보니 가마 꼭대기에 새파란 귀신 한 놈이 해벌적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큰일 났군. 저 새색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캄캄한 영감은 가던 길을 멈추고 신랑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행렬은 고개를 내려가 들길로 접어들었어요. 장님 할아버지는 귀신 쫓는 경을 중얼중얼 외웠답니다. 그러나 새파란 귀신은 뒤를 힐끔 한번 돌아볼 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귀신 귀신 중에서도 상귀신 이로구나. 이거 웬만해선 쫓아낼 수 없겠는걸. 장님 할아버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행일행은 길을 걷고 걸어 한나절 뒤쯤 잔칫집에 당도했어요. 잔칫집에서는 신랑 신부를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다 동네 강아지까지 모여들었지요. 마당에는 차일이 처지고 멍석이 깔리고 행자반이 왔다 갔다 하며 떡을 먹네 막걸리를 마시네 국수를 먹네 시끌벅적 했지요. 장님 할아버지도 마당 귀퉁이에서 음식상을 받았어요. 음식상을 받고도 할아버지는 음식을 들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귀와 눈이 새색씨 방으로 쏠려서 음식을 먹을 새가 없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뒤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여기 의원님이나 의술의 밝은 분 계십니까? 새색씨가 갑자기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 좀 놓을 줄 압니다만 장님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정말로 장님 할아버지는 침술에도 능했답니다. 장님 할아버지는 내가 귀신을 볼 수 있소이다 하고 나서고 싶었지만 그럴 처지는 못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장님 할아버지는 일가인 듯한 사람의 인도를 받아 새색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랑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아 글쎄 안방에 앉아있던 애기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못 쉬지 뭡니까. 날벼락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음내로 의원을 부르러 보냈습니다마는 그간에라도 애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지요. 어디 진맥을 해봅시다. 장님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새색씨 곁으로 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새색씨는 이미 혼절해 있는 상태였지요. 이 이놈의 귀신이 보통 센 놈이 아니 로구나. 순식간에 숨통을 막아버리다니. 장님 할아버지가 신경을 모두어보니 칠보단장을 한 새색씨의 목을 새파란 귀신이 조르고 있었지요. 너 이놈 잘 만났다. 오늘로 내놈의 명도 다 한 줄 알아라. 인간 세상에 와서 그만큼 분탕질 치고 해로운 일 했으면 내 갈 길로 그만 가도 섭섭 친 않을 것이다. 장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자 새파란 귀신은 깔깔 버리며 대꾸 했어요. 아까부터 캄캄한 영감이 따라오는 걸 나도 봤지. 내 따위가 두려우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중도 하차 했을 거다. 어디 니가 센지 내가 센지 겨루어 보자. 새파란 귀신은 더욱더 새색시의 목을 졸랐어요. 새색시의 낯빛은 사색이 되었답니다. 장님 할아버지는 급하게 되었다고 보고 신랑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지금부터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가타부타 말고 마당에 들이 있으시오. 방문 쪽문 들창문 문이란 문은 절대로 열지 마시오. 그리고 구멍이란 구멍을 모두 봉해 주시오. 바람 한 점 나가고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하오. 매우 굽박하게 됐으니 속히 구멍들을 봉해 주시오. 말을 마치자 곧 할아버지는 귀신 쫓는 경을 빠르고 높게 읽기 시작했어요. 장림 할아버지와 새파란 귀신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새파란 귀신은 숨을 멈춘 듯한 새색시의 가슴 위에 오똑 앉아 목을 조르고 독을 내뿜 었어요. 장림 할아버지도 단정히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쏟으며 경을 읊어 나갔지요. 할아버지의 경읽는 소리가 더욱 높아져 가고 빨라져 갔어요. 귀신의 낯빛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전심전력으로 경을 읊었어요. 귀신의 손과 발이 달달달 떨렸어요. 귀신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티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도 온몸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어요.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방안의 기척에 귀기울이고 있었지요. 드디어 방안에서 후더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명소리가 들리고 장님 할아버지의 경읽는 소리도 더욱 높게 들렸어요. 무엇인가가 발광하듯이 날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에 땀투성이가 되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새파란 귀신의 목을 끊으려고 온 힘을 쏟아부었지요. 그때였어요. 새색씨를 따라온 어린 몸종이 방안에서 들리는 날뛰는 듯한 소리가 주인하씨의 소리인 줄 알고 검지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 뒤창 문을 뚫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몸종이 창호지 구멍에 눈을 대기도 전에 쌩 하고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구멍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할아버지의 경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사기되어 있던 새파란 귀신이 달아난 것이었지요.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의 입이었답니다. 귀신이 달아나자 새색씨는 휴 하고 긴 술을 내쉬며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도 기진맥진해서 모로 쓰러졌답니다. 쓰러지면서도 큰일 났구나. 난 이제 내 명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놈의 명줄을 끊어놓았을 텐데 그놈이 도망갔으니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탄식했어요. 죽어가던 새색씨가 살아나자 잔치집에서는 흥이나 더욱 큰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신랑 집에서는 새색씨의 목숨을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크게 보답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하고 잔치집을 떠났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오던 길을 걸어 친근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 뒤 수삼년이 지났습니다. 장님 할아버지의 소문은 널리 퍼졌지요. 나라 안에서도 장님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대고래 임금님도 장님 할아버지의 소문을 들었어요. 앞도 못 보는 장님이 세상일을 다 알고 병까지 굳힌다는 게 정말이요. 듣기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용한 사람이 나라 안에 있다니 어디 한번 만나보고 싶소. 임금은 포절들을 풀어 곧 장님 할아버지를 데려오도록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절들을 따라 장님 할아버지가 들어왔지요. 임금님은 꿇어 엎드린 장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본다는 소경이냐 정령 눈을 뜬 사람도 볼 수 없는 귀신을 두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다는 게냐 네 그렇사옵니다. 소인은 소시적부터 눈이 멀어 눈앞의 것도 볼 수 없지만 귀신은 허헌히 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앞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령코 그러하냐 맹세코 거짓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제대로 알아맞히면 큰 상을 내려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으되 못 맞추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알겠느냐 이에 상감마마 품부대로 하오리다. 임금님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고리짝을 가져오게 했어요. 내 앞에 고리짝이 하나 있다. 이 속에 쥐가 들어있는데 몇 마리가 들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장님 할아버지는 정신을 모두어 고리짝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쥐 세 마리가 있었지요. 상감마마 고리짝 속에는 세 마리의 쥐가 들어있사옵니다. 분명하냐 예 분명히 쥐 세 마리가 들어있사옵니다. 괘씸한 놈 고리짝 속에는 단 한 마리의 쥐새끼밖에는 없다. 눈먼 것이 불쌍하여 모른다고 이실짓고 하면 살려주려고 하였거늘 여봐라 당장 이 놈을 끌어내어라 상감마마 상감마마 분명코 쥐가 세 마리 들어있사오니 살펴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 거짓말쟁이를 당장 끌어다 목을 베어라 서리빨 같은 임금의 호령에 장님 할아버지는 곧장 참수대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장님 할아버지는 참수당하는 것보다도 고리짝 속에는 분명히 쥐가 세 마리 들어있는데 어째서 임금님은 한 마리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장님 할아버지는 대신들이나 포절들에게라도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편 장님 할아버지가 참수대로 끌려가버린 뒤 임금님의 뒤에 서있던 대신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임금께 아래였어요. 상감마마 저 소경은 이제껏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고리짝 안에 무슨 이변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심이 어떠하나 이까 임금님도 생각해보니 사람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리짝을 열어보게 했지요. 그랬더니 고리짝 안에 그 사이 암쥐가 새끼를 두 마리나 모두 세 마리가 들어 있었답니다. 장님 할아버지가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아 불쌍!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임금은 놀라 시중을 불렀어요. 시중이 달려오자 곧 참수대로 참수를 중지하라는 파발마를 띄우게 했답니다. 파발마는 파발마는 쏜쌀같이 참수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옛날에는 참수를 중지시킬 때 흰 깃발을 들고 파발마가 달려갔어요. 이번에도 파발마는 흰 깃발을 펄럭이며 힘껏 참수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괴변일까요? 그때까지 쨍쨍하던 햇빛이 갑자기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일진 광풍이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휘몰아 쳤답니다. 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러자 파발마도 우웅 우웅 하고 앞다리를 쳐들고 나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포졸들은 마음이 다급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바람은 더욱 무섭게 불어 포졸들이 들고 있던 깃발도 찍 소리를 내며 꺾여져 버리고 말았지요. 한편 참수대의 형리들은 장님 할아버지의 목을 벨 만반의 준비를 끝냈어요. 장님 할아버지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저 멀리 동쪽에서 파발마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형리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보니 포졸이 들고 있는 깃발은 흰 깃발도 아니고 검은 깃발도 아니었지요. 포졸은 깃발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형리는 아마도 파발마가 다른 곳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칼을 높이 쳐들었지요. 장님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고리짝 속에는 분명히 쥐가 세 마리 있었는데 임금님은 왜 한 마리라고 했을까 하고 되먹고 있었답니다. 그때 였습니다. 장님 할아버지는 수삼년 전 새색씨를 살려주려고 경을 높은 소리로 외다가 창호지를 뚫고 나간 새파란 귀신 생각이 떠올랐지요. 바로 그놈이었구나. 그놈 농간에 내가 죽는구나. 그러고 보면 그놈은 새파란 귀신이고 나는 캄캄한 영감이라는 이름이 맞아 떨어진 것이었구나. 형리가 큰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장님 할아버지는 깔깔깔 웃으며 달아나는 새파란 귀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놈에게 졌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끝.